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난 가운데, 좀처럼 그 순간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팬들은 물론 전 세계의 야구팬들, 그리고 한국에 왔었던 메이저리그 선수들까지. 선수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방송 인터뷰 등에서 여전히 한국 체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타티스 주니어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정말 완벽한 관광지였다고 극찬했는데요. 특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이 머물렀던 호텔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서울의 호텔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인 24일, LA 다저스의 포스 윌 스미스 부부가 딸에게 한복을 입힌 사진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샬롯은 레이스로 장식된 흰색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요. 스미스의 아내 카라 스미스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이라며 레이스로 장식된 흰색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고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딸 샬롯이 입고 있는 한복은 스미스 부부가 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다저스 선수단의 가족들이 머문 호텔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A 다저스 선수들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숙소가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의도에 있는 5성급 호텔 정도로 알려졌을 뿐이죠. 하지만 호텔 측의 극진한 환대와 그 환대에 감동받은 선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흘렸던 것인지 결국에는 어느 호텔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저스 선수단과 가족들은 서울 페어몬트 엠베서도 서울 호텔에 머무르며 호텔 측에서 준비해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호텔 측은 선수단에게 한국 전통 부채와 윷놀이 세트로 구성된 페어웨 기프트, 객실 내 스페셜 어메니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5성급 호텔인데다 서울 시리즈 경기가 진행된 고척 스카이돔과 가깝다는 이점 등이 숙소 선정에 고려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나름 신축 호텔인데요. 이곳에 머무르면 한강이 걸쳐 보이는 멋진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호텔이라 정말 깔끔하고 넓고 쾌적 그 자체입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선수단 방한 한 달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에 나섰습니다. 선수단 맞이는 LA다저스의 광팬으로 알려진 김기섭 페어몬트 엠베서도 서울 대표가 직접 챙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선수 맞이의 핵심은 한국 알리기였습니다. 먹거리부터 어메니티 구성, 선물 등에서 한국적 요소를 곳곳에 더해 우리 문화를 적극 소개하고자 했다는데요. 가장 신경 쓴 건 먹거리였다고 합니다. 웰컴 선물로는 와인이나 과일 대신 한국식 전통 다과를 준비하는 한편, 조식 메뉴로도 비빔밥과 불고기 등 한식을 마련했죠. 오타니 쇼에이를 포함한 일본 선수들을 위해 낫도를 따로 준비해 제공하는 센스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가장 감동시킨 건 환대식이었습니다. 행사는 페어몬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는데요. 이 식당은 호텔 2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직원이 LA다저스 유니폼을 맞춰 입고 서빙 등 응대하는 이벤트를 벌였다고 하니, 그 순간 선수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 싶은데요. 또 호텔 측은 신혼여행이나 마찬가지인 오타니 부부의 이번 방안을 오래 추억할 수 있도록 부부의 한복을 맞춤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이 역시 김기섭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데요. 이때 윌 스미스를 비롯한 선수들도 LA다저스의 찐팬이 대표로 있는 페어몬트 호텔 측으로부터 한복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추측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니를 비롯한 LA다저스 선수단은 지난 22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돌아가서도 페어몬트 호텔 측의 환대를 잊지 못해 주변에 이야기하고, 방송 및 인터뷰에서도 한국 방문이 어땠었냐고 물으면, 특히 호텔 덕분에 가장 완벽한 여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인터뷰어가 묻지 않아도 선수들이 먼저 서울 시리즈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방문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김하성과 고우석을 비롯해 개막전 선발인 다르비슈유, 마스이유키, 파티스주니어, 매니마차도 등 진짜 메이저리거들이 모두 한국에 왔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곧바로 여의도의 숙소로 갔었습니다. 일정이 빡빡해 도착한 당일엔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했지만 몇몇 선수들은 이날 낮에 시내로 나와 관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숙소에 머무르는 대신 서울의 공기를 느끼는 걸 택했었죠. LA다저스와 정규 시즌 2차전 선발 투수로 내정된 조 머스그로브가 여의도 공원을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이른 아침 밖으로 나왔던 팬에게 포착되었는데요. 머스그로브와 기념 촬영했다는 팬은 악수까지 했고 사인도 받고 싶었으나 팬이 없어서 못 받았다며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오후에는 샌디에이고 선수단 숙소 근처인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에서 매니마차도와 산도르 보아르츠를 만났다는 목격담도 올라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서울을 즐긴 건 외야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였습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가족과 함께 간 곳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한국 관광 소식을 전했는데요. 타티스 주니어는 여의도를 벗어나 광화문과 광장시장을 방문해 서울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광장시장에서 호떡, 닭강정, 만둣국 등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 게시물을 본 한국 야구팬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한국 MLB 팬에게 만두는 상징적인 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다저스에서 뛰던 코리안 특급 박찬으로부터 MLB 역사상 최초로 한 이닝에 말로홈런 두 개를 뽑아낸 선수가 타티스 주니어의 아버지가 바로 페르난두 타티스입니다. 한 이닝 말로홈런 두 개의 머리글자만 딴 별명이 바로 한만두인 것이죠. 그래서 타티스 주니어의 별명 중에는 한만두 주니어도 있습니다. 이종우의 별명이 이종범 전 코치의 바람의 아들에서 비롯된 바람의 손자인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죠. 새삼 한국인들의 센스와 재치가 느껴집니다. 만두가 만두를 먹는 모습이어서 한국 팬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타티스 주니어가 만두국을 먹는 장면이 역사적인 순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지만 너무 맛있어서 먹방을 쉴 수 없었다던 타티스 주니어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때 한국 여행 어땠냐는 팬의 질문에 타티스 주니어는 성심성의 것 답변했죠. 솔직히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 아직도 잘 몰라요. 온 지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 이곳저곳을 가보면 가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더군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 못 사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과소평가였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발전해 있는 나라여서 정말 깜짝 놀랐네요.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아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팬들이 그에게 한국의 무엇이 가장 신기했냐고 묻자 그는 가장 먼저 공항을 얘기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새로 지어졌나 싶었는데 꽤 오래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다니 대단했죠. 그 다음으로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좋은 호텔이라고는 들었지만 마치 펜트하우스를 방불케 할 정도였으니까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팀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호텔 직원들은 물론 서비스직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친절해서 수준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부럽게도 느껴졌고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앞서 공원에서 팬과 마주쳤던 머스그로브도 비슷한 소감을 남겼는데요.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왔더니 긴장이 탁 풀렸다고 하는데요. 숙소가 정말 편안했고 음식들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호텔 시설도 무척 좋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선수단이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김하성 덕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김하성이 우리에게 가볼 만한 곳이나 문화 체험 등을 추천해줬고 예약하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LA다저스 선수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이 승패의 결과에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즐기다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선수단의 아내에 가족들까지 모두 한국을 알차게 즐겼습니다. 아내들은 모여서 올리브영에 들러 한국의 품질 뛰어난 화장품들을 많이들 구매했다고 하죠. 그들은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요. 손에 커다란 올리브영 쇼핑백을 든 채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임스 아웃맨의 아내 다샤 아웃맨, 윌 스미스 아내 카라 스미스 프레디 프리몬 등 10여 명이 있었죠. 올리브영에 방문한 선수단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올리브영을 찾아 쇼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도 사전 방문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는데요. 다샤 아웃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의 스킨케어는 최고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쇼핑을 즐긴 후 선수단 아내들은 여의도 IFC몰 내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한우 꽃등심과 양념갈비를 맛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조스 관계자는 K-바비큐 맛이 궁금해 방문했는데 한국의 갈비 메뉴를 맛보고 소맥도 처음 접하면서 만족스러운 식사라며 K-바비큐에 대해 만족했죠. 선수단 아내들은 한국의 화장품부터 K-바비큐까지 외국인 관광객과 다름없는 알찬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즐겼고 그 후에는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이 선진국일 만하다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남긴 선수들이 언젠가 또 한국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한편 이번에 선수들이 K-응원 문화에 깜짝 놀라 엄지를 치켜들었던 만큼 KBO도 지난해보다 멋진 경기를 펼치며 수준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상캐스터